이거 굳이. 언니 그거 무거우면 7파워드가 괜찮은데, 이거? 아니, 안 무거워. 이거. 윤희. 갑자기 파워슛을. 윤희. 갑자기 파워슛을. 안 해. 언니 안 한다고? 안 해. 아니야, 언니. 안 해. 언니, 괜찮아. 하다 보면 괜찮아진다니까? 언니 할 수 있어. 안 됐다고 생각해. 하자분이 때문에 이기겠어. 아니. 우리도 누군나 초보 시절 있잖아. 언니가 우리한테 했던 말 아니야? 하자분이 때문에 이기겠어. 언니, 7파운드 해 봐. 이걸로 다시 해 봐. 언니, 이걸로, 이걸로. 7파운드. 손이 들어가? 며칠이야? 들어가? 그렇지, 그렇지. 가볍지? 가볍네. 가운데 놓기만 하면 돼. 높이 안 들어도 상관없어. 오케이. 그냥 가운데 놓기만 해. 그렇지, 우와. 발 걸어. 예쁘게 걸어. 왜 이렇게. 안 해. 언니. 왜 이렇게. 안 해. 언니, 할 수 있어. 잘한다, 잘한다.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. 할 수 있어. 왜 안 된다고 생각해. 도연아. 언니,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. 도연아, 우리 이길 것 같아. 할 수 있어. 왜요, 왜요? 야, 우리 이길 것 같아. 했었어요? 네. 저기 구멍이 있어. 완전 구멍도 진짜 이만한 구멍이야. 왕구멍이야, 왕구멍. 장난 아니야. 안 구매되는 구멍. 돈만 있어. 돈만 있어. 화장 언니보다 잘하겠지? 그럼. 내가 화장 언니 잡을게. 그럼 제가 응희 선배 상체를 잡을 테니까. 상체를 잡을 테니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한 번만 더 할까? 이렇게 다섯 번만 딱 하자. 세 번만 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멘